그걸 우리가 비전의 충돌이다 좌우익은 영원한 수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를 장악당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좌익치하에 앞으로 수십 년 간 살겠죠. 수십 년간. 그런 사회가 펼쳐지는 겁니다.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죠 기본소득을 관철시 시킬 것이고 기본소득을 위해서 여러분들 엄청난 과세를 때릴 것이고 나라가 망가지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왜 본인들이 선거를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한 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토마스 소웰 좌파적 비전 이렇게 하니까 비전의 충돌 명언 좌파의 비전 네이버 블로그 대부분 여러분들 왜 엉망진창인가. 2021년 1월 20일 거의 전부가 제가 쓴 이런 글들이네. 제가 지금 다 내보낸 유튜브 방송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토마스 소웰의 세계관의 충돌 비전의 충돌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걸 명저 쓰라고 봤거든요. 이 진리만 사람들이 깨우치더라도 가난의 길 질곡의 길 노예의 길로 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못 깨우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동화를 보니까 2006년도에 제가 쓴 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쓴 글입니다. 50대 초반에 50대 초반에 여러분들 50대가 아니죠 40대는 40대 40대 쓴 글인 겁니다. 40 맞죠. 40대 쓴 글이네. 비전의 충돌. 아마 절판된 책일 겁니다. 중고책이라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책을 여러분들 읽어야 이 좋은 책입니다. 비전의 충돌. The Conflict of Visions. 이걸 여러분들 신동화에 기구한 것이 2007년 2006년인 겁니다. 46살 때입니다. 46살 때. 이때는 여러분들 글이 굉장히 힘이 있네요. 이때 쓴 글은. 세상이 이렇게 이제 혼잡스럽지 않고 글이 계속 지배하는 시대였으면 이렇게 글을 쓰면서 살았을 건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시대 환경하고 함께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때 쓴 글인데 아주 요약을 잘했네요. 토마스 오일의 비전의 충돌이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의 관점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좌파와 우파 진영 혹은 진부와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토록 뚜렷한 차이점을 들어가야 될까를 궁금해하는 사람이면 정독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읽든 읽지 않든 간에 페이팔의 공동창업자 두 사람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면 호프만이라는 분 힐이란 분입니다. 완전히 뇌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마치 MRI 촬영하듯이 여러분들 잘 정리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소엘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두 사람이 한쪽은 민주당 한쪽은 공화당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갈라쓰게 된 것은 뇌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내용물을 너무나 여러분들 일반인이 알리기 쉽게 잘 정리하신 분이 토마스 웰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에 오래 근무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세계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전은 당혹소를 정도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미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지도와 같아. 지도처럼 우리가 목적지를 위해 가는 몇 가지 중요한 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구체적인 특징을 단순화한다. 의로 문제를 바라보는데도 이런 여러분들 비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윤 대통령 비전은 뭡니까 그냥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조를. 본인 입으로는 내가 자유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 전혀 여러분 세계관은 뭔가 아니까 토마스 웰 여러분들 생각을 빌리게 되면 전형적인 좌파적 세계관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세상을 개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계를.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자유자유 해치지만 토마스 오일의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을 가지고 윤 대통령의 머리를 이름들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전형적인 좌파적 세계가 아닌가. 이게 큰 차이거든요. 제약적 비전과 무제약적 비전. 우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의 제약 조건이라든지 개혁의 제약 조건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나 이상향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파 계획을 했으면 의로 문제를 숙가 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먼저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럼 좌파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낙수 효과로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전문의 중심의 대학병원을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좌파적 시각인 거죠. 왜 전문의 중심의 대학병원이 이상향 유토피아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개조를 하겠다는 건 엄청나게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그걸 이런 무제약적 한계가 없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파들은 항상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좌파적 여러분들 사회현상 가운데 가장 극단화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다 때려 업자는 겁니다.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파적 여러분들 현상 가운데 세계사적으로 가장 멋진 것은 미국의 독립혁명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다 자기익을 중시하고 인간은 완장차면 다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연방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뭡니까 다 쪼개가 주정부로 만들어 놓게 되면 별놈이 나오더라도 함부로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 수 없다. 그게 여러분들 바로 우파적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로 여러분들 그냥 본인을 훈련할 수가 있으면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데 이만큼의 지적 투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레밍처럼 그냥 멸치떼처럼 그냥 갈치떼처럼 다 뭡니까 한쪽으로 쏟아져 가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어떻고 윤석열이가 어떻고 이재명이가 어떻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고 후손들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냥 숫가를 조정하는 미세 조정만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의 중심으로 갈 건지는 게 다 결정될 건데 전체를 다 개조를 해가지고 때려 부시려고 한 겁니다. 그게 참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듣게 이 책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이. 좌우익을 이해하는데 이만큼 멋진 책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자기의 생계가 달린 분야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겠지만 생계 이외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그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판단할 때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뭘 이용한다 비전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여러분들 반듯한 세계관을 여러분들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철두증명하게 여러분들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완장 채워 놓으면 개판치기 쉽고 인간은 자기 돈 버는 분야에는 웬만한 건 잘 모르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어차피 인간들이 만든 세상은 유토피아 이상향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는 게 최고다. 그리고 인간 믿지 말고 레밍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어떤 친구가 폼을 잡으면 저 친구가 문제가 없냐고 의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미국의 주정부를 만들었던 연방과 주로 여러분들 권력을 쪼갔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었던 비전이자 세계관입니다. 그것을 제약적 비전이라고 그럴 겁니다. 마르커스나 목택통이나 김일성이 뭘 가졌습니까 무제약적 비전 이상 사회를 건술할 수 있다.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건술할 수 있다. 전문의 중심의 여러분들 병원으로 대형병원을 전부 다 개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제약적 비전은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주의를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뭐죠? 무제약적 비전 좌파나 좌익들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생각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욕구로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본성의 이타적인 면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이타적인 존재로 바꿀 수가 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사회악을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건사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목택통이 탄생하고 폴포트가 탄생하고 김일성이 탄생하고 스탈린이 탄생하고 레닌이 탄생하고 막스가 이런 탄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억수로 잘 살아야 됩니다. 기본소득 만들고 육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가 다 해준다. 그렇게 해서 망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고 그걸 개선하려고 한 노력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명졌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무제약적 비전이 떨어있었고 얼마든지 이상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위의 사회를 파괴한 겁니다. 미국의 헌법은 전혀 다른 인간 간의 바탕을 두고 인간은 권력을 독점하고 얼마나 전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인간의 선의에 기대하기보다 폭증을 제어할 수 있는 정교한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소위 무제약적 비전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하나의 민족이 돼서 뭡니까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다 쥐어지게 된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칭창으로 가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일 안 하도 뭡니까 기본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 체제인 거죠. 정교한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헌법은 분명 누구에게도 권력을 전적으로 위험할 수 없다는 개녀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우파의 제약적 비전과 좌파의 무제약적 비전은 지식의 얀과 집중 또는 전파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개녀를 보이고 있다. 내가 의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조기용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박민수가 무슨 생각을 했죠 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내가 현장에 있는 의사 나부랑이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내가 30년 봉직한 의과대학 교수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개혁의 이름으로 전부를 다 까발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세월이 본인들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뭡니까 그냥 수백 년간 계속된 일들이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보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특별한 지식이고 대중이나 의사들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 본성에 대해 다른 과짐을 가진 좌파의 무제약적 비전과 우파의 제약적 비전은 지식의 양과 집중 또는 전파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다른 개녀를 보인다. 의사들이 의과대학 교수들이 30년 20년 봉직하면서 의과대학 교육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관리들이 더 좋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의로기를 초토화 시켜버린 겁니다. 탈원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탈원전하고. 문재인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원전이나 생태 무슨 재생에너지에 더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무제약적 비전은 좌파의 무제약적 비전은 인간의 지식이나 위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과 적용에 대해서 제한적인 개녀를 갖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과학적 지식이 의로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죠 전문 중심의 병원으로 미국의 한국의 대형병원을 다 개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기용 씨나 박민수 씨가 나와서 연설한 걸 보게 되면 발표하는 걸 보게 되면 저게 평생 동안 관료 생활한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통제 지시 명령으로 보고 있구나. 그럼 세상이 척척척 돌아가거나 그게 한국인의 비극인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를 어마어마하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희망이 별로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젊은 날부터 뚜렷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30대 중반에 본인들이 한국인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초를 겪을 것이다. 계속 내리막을 여러분 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떠난 겁니다. 40회. 40회 여러분들 연구원을 왜 떠났냐.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겠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설득이 안 되구나. 이 사람들은 설득을 할 수 없는 거다. 내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40대 50대를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쓸모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하면서 내가 왜 이런들 중간에 선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접었습니까.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더 이상 설득을 4년 정도 설득하고 그냥 이 정도에서 설득이 안 되면 그걸로 그냥 당신들이 알아가지고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똑같은 일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나 조경 장관이나 박민수 차장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제 눈에는 뭡니까. 그냥 20세기 100년 동안 일어난 것이 의로 분야를 대상으로 일어난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탈원전에서 일어난 것이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제한적 비전 unconstrained vision 이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관위 개입해가지고 1년에 2천 명씩 연 한 만 명 정도를 만들게 되면 낙수 효과가 위로부터 쫙 물이 떨어져가지고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문제도 말끔히 해결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문제도 말끔히 해결되는 그런 이상적인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의료 시스템이 완성될 것이다. 목택동이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고 김일성이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고 스탈린이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토마스 웨일이 이야기하면 그거를 유식하게 무제한적 비전 무제한적 세계관 unconstrained vi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냥 시작부터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시작부터. 이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가 직접 해서 비용을 치르기 전에 배우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론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좌익은 unconstrained vision을 갖고 우익은 진정한 우익은 constrained vision을 갖고 있고 우익은 인간의 이름으로 한계나 본성이 바뀔 수가 없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좌익은 교육을 통해가 얼마나 인간은 이타적인 인재가 될 수 있고 좌익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 보다도 관리나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져서 사회를 대개조해가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우익은 쓸데없는 소유다.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유식한 놈이 누가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제약적 비전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과 적용에 대해서 제한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이나 이성에 대해 과도한 신뢰는 훗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사회적 실험을 가능하게 했고 지금과 같은 의로개혁 문정권 때 탈원전 같은 게 탄생.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면 안 할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비용을 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원전산업을 여러분들 완전히 기로에 만들고 의로 분야를 완전히 뭡니까 초토화시켜버리는 비용을 다 치른 다음에 그때 수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파의 여러분들 우파의 제약적 비전과 좌파의 무제약적 비전은 특정 개인이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최선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전문화된 지식을 가지고 소수의 사람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적은 양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을 활용할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의료 사태는 기본적으로 의료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들의 파편화된 지식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종류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열애로 여러분 하고 관료와 대통령이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목택동 방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김일성 방식하고 스탈린 방식하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저는 시작부터 뭡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조여러분들 규홍여러분들 장관께서는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무식한 겁니다. 공부 양이름 짧음이 그렇게 무식한 겁니다. 완전히 나라를 거들 내거나 의료를 거들 낸 다음에 그때 이게 아니구나 그때도 우기겠죠. 우리는 잘했는데 상황이 안 좋아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나 제 눈에는 뭡니까 시작부터 이런 망한 길로 간 겁니다. 시작부터 탄핵의 이런 길로 간 겁니다. 제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조기에 중간에서라도 여러분들 해결해야 탄핵 안 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뚜벅뚜벅하면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배움이란 것이 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들 비용을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이론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론은 검증된 거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오엘의 이름들 the conflict of vision 비전의 충돌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명저수입니다. 이 보시면 무제약적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청사진을 갖고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고 고민합니다. 이게 지금 의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자기들이 청사진을 갖고 있는 겁니다. pa 중심의 대학병원 전문의 중심의 대학병원을 위해서 구조계획을 탄핵하겠습니다. 언어스런 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먼 거 하니까 좌익스러운 언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 저 사람이 생각이 저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지 제가 무슨 여러분 이익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토마스 소엘의 좌파적 비전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하니까 여기 신동화 2006년 글 그다음에 이런 2017년 글 2021 영상까지 전부가 뭡니까 제가 글을 쓰고 제가 유튜브를 찍은 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국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있지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문건이니까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오늘 페이파리 이런 공동 창업자가 한 사람은 공화당 한 사람은 민주당 얼굴이 너무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죠 좌파 하면 이 사람은 우파네 이렇게 딱 단박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간만에 토마스 소엘의 좌파적 비전을 키워드를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왜 안타까운 일이냐.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나라인데 무지와 무도함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에 너무나 큰 글림돌을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좀 유연해야 될 건데 조선 사람들은 아주 완악합니다. 완고하고. 한국 사람들은 좀 유연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신축적이어야 될 건데 조선 사람들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완악하고 완고하고 때로는 참 사악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나라를 너무나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질서를 얼마든지 창출을 할 수 하고 이미 됐던 무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20세기에 다양한 사회적 실험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가난하게 됐다는 겁니다. 좌파 실험의 실험은 비전의 오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아직도 그런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이게 46살 때 제가 쓴 글인 겁니다. 신동화에. 46살 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글을 읽어오니까 글에 실력이 있네 힘이. 젊었으니까. 이런 뭐 유튜브 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30년간 일관되게 이런 문제를 지켜본 겁니다. 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바뀌는 걸 30대 초반부터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논평하고 좀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 논평들은 시사 이런 주제를 쫓아가겠지만 가다가 이런 멈추가 이렇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5년 40년을 이 문제를 들여다본 겁니다. 하루하루 본 게 아니고 비극적인 거죠.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너무나 사회의 이름들 인프라라든지 산업기반이 참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그 일을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내다본 겁니다.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구나. 엄청나게 어려워지겠구나. 그래도 선거 부정까지 할지는 그때도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 상황은 많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너무나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불의 정의롭지 못함에 대한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에 대해서 휴학 수리금지명령 전공익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이런 걸 발동하면서도 그게 부정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위에서 오다 떨어지게 되면 뭡니까 하든지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든지 그게 그런 어떤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시극이고 비극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